돌아도록 떠납니다 돌아도록 떠납니다 아이오 야 겨우 44점 있는데 내가 상위권 느낌이네 아주 그냥 그렇지 이런 느낌 참 좋습니다 근데 되게 상대팀이랑 비슷하네요 상대팀도 45점 한명 있고 비슷하다니 나머지는 다 30점이 있는데 쟤네들이랑 비슷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저중에도 분명 마모님처럼 사연있는 애들이 있겠지 점수가 억울하게 내가 30점대 내려가서 게임을 해보니까 정말 겐지를 꼭 해 애들이 겐지를 꼭 하더라고 너 오늘 없어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애들이 심하게 멘탈이 부심이 오죠 다들 그런거 있지 무조건 이겨야된다 이기고 지고가 아니야 지는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애들이 맞아 맞아 애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수준을 수준을 생각을 안해 지수준을 생각을 안해 이거 봐 시발 이러면서 벌써 욕하지 않아 그쵸? 맞아 맞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와중에 욕을 하고 있어 애들 멘탈이 심해 애들이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게 괜히 부자 동네사람들이 성격이 여유롭다는 말이 괜히 나온건 아닌거 같습니다 음 그럼 그럼 믿는 뭐가 있어야 마음이 어? 같이 든든해지는거지 그렇스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야 아! 아! 어? 어? 아 미친 헤드 맞았네 예 어 위도우한테 헤드 맞았네 어우 헤드 잘 쏘는데 야 잠깐만 야 연속 두명 헤드 맞았는데 그니까 미쳤네 상대팀 위도우가 어 그래 45점짜리네 그나마 잘하는 저기에 저거네 실질적인 리더네 음 맞아요 점수도 그렇겠지만 아 이제 위도우 잘하면 힘든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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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같은 애들이 충이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래야 꿀맛은데 진짜 그래야 되는데 겐지 겐지 위도우 이런 애들이 충이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우 딜 좋아요 아우 좋았어 아우 여러분 30점대 팁 말씀드릴까요 30점대 이 정클의 팁을 말씀드릴까요 30점대 정클의 유저 팁은 30점대 정클의 유저 팁은 본체에 맞으면 공이 노는게 아니라 떨어지는게 아니라 바로 터져 왜 이렇게 손으로 정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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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 정클이 얘는 우리에게 된장은 없어 알겠죠? 우리에게 된장은 있대, 젠장은 없어 미안해요 아, 아나 궁을 넣어줄만한 애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다 아, 좀 아나했어? 아, 그럼 나 리퍼할게 아, 몰랐어요 저 아나하는 줄? 그래, 어 아, 왜 몰랐어요 그걸 아, 미안해 내가 아, 그럼 나 리퍼할게 근데 요새 좀 이렇게 늙어가 어, 2층에 파라 왔어요 어딨어? 죽었어? 아,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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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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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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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디바, 디바를 체력을 채워줘야 제 궁이 빨리 차거든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에이, 기다림이지만 빠지세요 빠지세요 로드호그는 좀 어떻게 할 수 없다 로드호그한테 잡히면은 잠재워주는 수밖에 없어 로드호그를 안그러면은 나 거의 죽어 나 거의 죽어 어후, 저 위도우메이커 때문에 환장하네 저거 와, 아, 아 죽어 까아, 죽었다 와, 저 자식이 디바공을 나한테 1인으로 써네 저 망한 자식이 시벤은 한 명이라도 딸려고 애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야 실제 죽었다 한 40점대 이런 애들은 약간 좀 노리는데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네, 기다리세요 갈게요 5초만 기다려 5초만 천천히 오세요 지금 여기 분위기 아아 로드호그야아아아아아 아아, 기다리시라니까 아니, 망룡아도 있고 이러니까 아, 그러면 바로 망룡아 쓰면 어떻게 되나 터, 경직걸려서 안 내려요 이것이 나의 저주 이것이 나의 저주 뱅춘이 오늘 본앤더빙 확인해봤어요? 아직 확인 못했어요 아, 그래? 나 완전 혼을 싫어했는데 그게 혼을 싫을만한 캐릭터였나? 어, 되게 감정적으로 했는데 뱅춘이 감정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 뭐야아 잠깐만요 아, 이거 네네네네 죽지만마세요 죽지만마 내가 킬을 못내니까 재미가 없어 기다리봐x3 아 잠깐만 steak ну 금방 궁찼어요 아, 궁찼어요? 잠깐만요 저도 거의 다 찼어요 지금 남은 시간 여긴데 3분 20초면 막을만해요 잘 막은거야 잘 막은거야 자! 들어가 준비됐어요? 네네네네 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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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샷 뭐야 죽었어 아 소이저가 날 막아버렸네 내가 날뛰니까 아아 1인궁을 쌌네 1인궁을 쌌네 아 상대 소이저가 1인궁을 쌌어 나한테 아아 그래도 저기 바로 복수해줬어요 죽였거든 아 네 오늘 킬 안나온다 사실 이 맵이 솔직히 아나가 그렇게 딱히 좋은 맵은 아니긴 하지만 말이죠 어둠으로부터 자 저 저 힐 좀 해주세요 저 궁 갑니다 어 어디요? 아 아냐 괜찮아 다 죽였어 와아 야 상대 루시오 진짜 지 살려고 궁을 쓴다 와 왜 심인지 알 것 같다 팀을 생각을 안하네 야 팀 다 죽었는데 지 살려고 궁 써 대박이다 와 저런 애가 우리 팀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나마 우리 팀 루시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맙지 절해주면 오히려 고맙죠 사실 상대 팀은 루시오 궁을 못 받으니까 어디 계시나요 마법님 우리 여기 앞에 있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괜찮아요 마법님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그 정도로 솔직히 할 만큼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나도 할 만큼 하고 죽었어 지금 우리 1분 20초 버티면 되는데 지금 이제 할 만큼이 아니라 이제 조금 할 만큼 더 해야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무님 어 제가 가기 아 아니다 어 근데 이게 아나가 궁 써주니까 진짜 좋은게 그걸 또 이어서 궁을 아 저기 뭐야 계속 궁이니까 애들 점 점수가 엄청 궁이 빨리 차버려 그쵸 어 구 잠깐만 위에 파라 위에 파라 느낌 안 좋아요 네 잠깐만 나 체력 먹어야 돼 궁 갑니다 오케이 야 루시오 팀 다 죽고 지 살려고 궁 써 하하하하하하 개 와 진짜 진짜 정말 야 저런 애 우리 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야 아 이기주의가 판치나 끝났다 이건 이건 상대 이길 수가 없다 밀어 밀어 다시 다시 가 다시 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지원해주면 아나 지원해주면 죽일 수 있어요 쟤네들 한두매 형일 때 끊게 아이고 이런 아이고 그니까 너무 너무 돌격하셨어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해주는게 나은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애들이 못 오게끔 계속 화물에 못 붙게끔 해줘야지 야 내가 우리팀 루시오보다 신량 많아서 금메달 땄네 안녕하세요 야 야아 잠깐만 어? 아나가 죽었어? 네 죽었어 어 잠깐만 하라고 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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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어? 안돼 겐지가 개 뛰어 달리는데 겐지 힘내라 야 겐지 넌 강해졌다 겐지새끼야 어? 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오케이 오케이 나 가면 나 궁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겼나? 이겼어 아아 이겼어 아아 이겼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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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닌가? 진건가? 그게 그거에 왕금대진이 팀에 도움이 안되면 쓰레깁니다 아시겠죠? 명언이니까 받아 적으세요 아아 좋아 이제 리퍼 해야겠다 솔직히 어 힐러는 아나가 해야돼 아니 루시우도 좋긴 한데 우리팀 루시우는 아니야 저요 점수 점수 개낮아요 34점이요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이거봐 내가 얘기했지 겐지 꼭이 있다고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아 그래도 제가 사실 예전에 겐지만 보면은 약간 좀 치가 떨렸는데 그나마 이제는 아나를 하다보니까 겐지가 궁이 있으면 조금 반갑더라구요 아니 이거 봐 그 뭐 우리팀의 겐지가? 우리팀의 겐지? 아 지연해주려고? 야 우리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 뭐 지금 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애들 멘탈이 개 이상하네 진짜 왜 저러죠? 우린 재밌는데 그쵸? 이것이 바로 심의 인성 우린 괜찮은데? 애들이 다 연패를 하다고 왔나? 2파 스킨 별거 없어요 4, 3, 2, 1, 선격을 시작합니다 야옹 생명력 쭉쭉 올려주시 어 마모님한테 루시가 있어요 저는 좀 뒤치게 한.. 어 뭐야 뒤치게 한 번 노려볼게요 네네네네 오케이 통해서요 힐 좋고 어 일로와 마모 뒤로와 뒤로와 네에에에에에에에에 뒤로갑니다 어우 힐 나이스요 아 좋다 좋다아 리얼 좋다 리얼 좋다 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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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치 파라요? 파라? 네 자꾸 파라 저 화물 밀어야 되는데 화물 미네 화물 미네 시메트라가 시메트라가 근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씩 설치해가지고 별로 안 아파 아씨 어디야 파라가 어딨어 도대체? 몰라요 안보여 그래서 어디서 맞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 파라 없는거 같은데? 죽음을 맞이하라 아 이기 아 파라 맞다 파라 어디요? 아 이새끼가 피먹었어 아아 저 보노보노 오 죽었어요 마음비? 어 파라가 피먹었죠 아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진짜 파라 진짜 저거 씨 안녕하세요 야 지금 우리팀에 파라를 잡을 애가 없어요 아 내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나 지금 진짜 어이없 개 재밌게 죽었어 아니 지금 파라를 못잡아 아무도 틀렸어 지금 차라리 겐지를 빼고 아 트레이처로 빼야돼 트레이처로 망할 거 진짜 트레이처로 빼야돼 누가 트레이처로 했어 우리팀에 지금 우리팀에 있잖아 트레이처로 막창이가 결국 일 벌려버리네 어 자 마운님 궁 써드릴게요 네네네 가자 어 상대 궁 상대 궁 썼어 나한테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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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쌍 밀었어 네네네네네네네